음주 제 12수 장공은 한 번 세상에 나갔으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버리고 붐은 불출하며 평생토록 속세와 멀어졌네 양중리도 물러나 큰 집에 돌아오자 고상한 기풍이 그 속에서 생겨났네 한 번 결심하면 당연히 끝을 봐야지 하는듯 마는듯 하지 않으리라 지금 당장 물러나 어디로든 가야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속이기만 하니 허튼 소리는 귀에 새기지 말고 오직 내 뜻에 따라 살아가리라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